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. 정신 똑바로도 차려. 보통놈 아니니까. 아무도 믿지 마라.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동물이니까. 나는 사람을 죽였다. 야! 너 멈춰 이 새끼야! 야! 집에 빚지고 지금 5천원도 안 되는 알바를 월틀 두는 것도 모자라서 저런 꾸미고 나발이고 다 포기할래요 이제.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?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전 지는 승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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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.